LG전자의 음악,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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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기술 등을 망라하는 세계 최대 규모 페스티벌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SXSW에 참가해 혁신적인 제품들을 공개한. 이번 SXSW 행사는 매년 3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에서 열린다. LG전자가 SXSW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오는 8일부터 5일 동안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이노베이션 4A 배터 라이프를 주제로 단독 전시장인 LG인스파레이션 갤러리 LG인스파레이션 갤러리를 마련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SXSW는 지난 1987년 음악 페스티벌로 시작해 점차 전시 규모를 확정해 현재는 음악, 영화는 물론 스타트업 주도의 신기술과 신제품 등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대규모 행사다. 사진 제공 LG전자 LG전자는 뉴비즈니스 센터에서 기획한 컨셉 제품들을 전시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널리 알리고 전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유망 스타트업들과의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XSW에 참가했다. 전시장에는 고객과 교감하는 공감형 로봇 시리즈, 아이스크림 제조기, 스마트 라이틴 솔루션을 적용한 응원봉 등 외부에 처음 공개하는 다양한 컨셉 제품들이 준비될 예정이다. LG전자가 이번에 새롭게 공개하는 로봇 컨셉 제품은 감성 케어에 특화된 LG 클로이 케어봇 LG CLY 캐레바트, 보안 카메라 기능을 탑재한 LG 클로이 캠봇 LG CLY 캠봇, 제품 전면에는 디스플레이를, 뒤쪽에는 프로젝터를 탑재한 LG 클로이 웨이트봇 LG CLY 머티바트 등이다. 모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용자와 교감한다. 사진 제공 LG 전자 캡슐형 아이스크림 제조기 컨셉 제품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도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된다. 고객들은 소르베, 젤라또, 프로젠 요거트 등 아이스크림 종류를 결정하는 베이스 캡슐, 맛과 향을 결정하는 플레이버 플레이버 캡슐 두 가지를 조합해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독자적인 냉각 기술을 통해 만들 수 있다. 스마트 라이팅 솔루션을 적용한 응원봉인 판타스틱 펜타스틱은 하나하나가 마치 디스플레이의 화소 픽셀, 픽셀이 돼 공연장이나 경기장 내 관객석에서 대형 문구, 패턴, 영상 등을 만들 수 있다. LG 전자는 이외에도 단순한 벽걸이 시계를 넘어 날씨, 일정 등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타임스페이스, 타임스페이스, 고객의 패션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주얼리 타입의 무선이어셋 샤인 샤인도 소개한다. 한편 LG전자 뉴비지니스 센터장 이철배 전무는 이번 전시회는 혁신적인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 뉴비지니스 센터장 이철배 전무는 이번 전시회는 혁신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